안녕하세요 신일교회 온가정예배 두 번째 미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궁금하시죠? 이번 주는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사랑해요 고백과 함께 가족 한 명 한 명을 안아주기 미션입니다 동영상도 좋고 꼭 안고 있는 가족사진도 좋아요 다음 세대 친구들만 사진 찍지 마시고 엄마 아빠도 함께하는 사진이 보고 싶어요 평소에는 부끄러워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고백 진심을 듬뿍 담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며 가정의 사랑이 풍풍 샘솟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미션 또 화이팅!